I don't want to hang on a string I don't want to wait for you to bring I don't want to wait for you to tell me I can't make your mind I don't want to hang on a string I don't want to wait for you to bring 여러분이 반갑지 않았더니 바로 모기 이것저것 물리는 건 기본이여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은 사람들을 더욱 괴롭히고 각가지 약품들로 모기를 쫓아보지만 헌고롭고 일시적인 게 사실 나를 괴롭히는 모기 한 번에 해결할 좋은 방법은 전격 실험! 우선 실험박스에 수십 마리의 모기를 집어넣고 한쪽에 아로마밴드를 넣어 모기 퇴치 실험을 해보기로 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모기를 퇴치할 수 있을까? 제작진의 궁금증은 더해만 가고 5분이 경과된 뒤 실험관을 살펴보니 눌렀게도 밴드리 피해 한쪽으로만 모기들이 점점 몰려드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간편하게 안전한 모기 퇴치 밴드로 올여름은 모기 업계 끝! 여름을 맞아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떠나는 캠핑!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아멘